정규분포 문제 정규분포 정확히 말하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분포죠. 지금 이 확률에서 이 확률을 뺐더니 영 점 삼 육 육 사입니다.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. 자. 이 부분의 확률. 엑스는요 엑스는요. 정규분포. 엠 컴마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. 그러면 그때마다 정규분포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표준화해야죠. 다 아시죠 표준화 변수 제트는 시그마 분의 엑스 마이너스 엠 여기서 나오는 시그마가 여기 있는 거 엑스의 변수 엠은요 엑스 값은 달라지죠 범위가. 자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 시키면. 엠을 대입해보세요 엠 대입하면 영 나옵니다. 엠 더하기 십 일을 대입하는 순간 즉 이 부분의 확률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. 영 이상 그다음에는요 제트가 어디까지 시그마 분의 십 이까지 이때 확률에서. 이 옆에 있는 건요 엠 마이너스 십 일은요. 제트가.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십 이보다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십 이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뺐더니 영 점 삼 육 육 삽니다 이거예요. 암산이 안 될 거예요 한번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. 연상하시고. 떠올리신 다음에. 써보세요. 이게 정규분포 영이에요 엑스는 영. 그러면. 제트는 영이겠죠 제트 값이 이제 바뀔 때 영부터 어디까지요 제트 값이 영부터 어디요 시그마 시그마 분의 십 이 여기 어딘가에서. 시그마 분의 십 이가 있다면 사실은 영 이상 시그마 분의 십 이 이하는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. 모르니까 제가 여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이니까 뭐 스몰 피라고 쓸까요 스몰 피. 그러면 여러분.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십 이는 영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쯤 여기 어딘가에 여기 이 부분과 대칭으로.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십 이가 있습니다.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예요. 우린 다 알죠 이 부분이 피라면 이 부분도 피고 그러면 이 부분 얼마예요 지금 새 칠레 부분은 그렇죠 이 분의 일 마이너스 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. 그렇죠 그러면. 피에서 이 분의 일 마이너스 피 를 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피가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엘로 쓰든가 엘스로 쓰든가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. 이 식을 바꾸면 스몰 피 마이너스. 이 분의 일 마이너스 스몰 피 값이 영 점 삼 융 육 사입니다 넘어가면 계산하면. 이 피는 이 분의 일 영 점 뭐가 이항 시키면 영 점 팔 육 육 사예요 따라서 이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스몰 피 값은 영 점 사 삼 삼 이. 이거거든요. 영 점 사 삼 삼 이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요 영에서 시그마 분의 십 이까지 이만큼 값이 스몰 피였어요. 그럼 표에서 영 점 사 삼 삼 이 보이시죠. 영 점 사 삼 삼 이. 옆으로 쭉 읽었더니 일 점 오래요. 이 값이 일 점 오는 얘기입니다 시그마 분의 십 이 이 값이 일 점 오군요 이 분의 삼 이에요. 따라서. 시그마는. 삼 분의 이 곱하기 십 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팔 이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. 다.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십 이 번까지 우리 계산. 잘 해 보았습니다.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금방. 푸셨을 겁니다 자 이제 십 삼 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. 십 삼 번 문항이고요 자 좌표 공간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 엘이 점 일 콤마 에이 콤마 영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.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런.